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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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를 해서 유죄를 잘 유지하고 있었으면 합니다. 검사님도 2차 피해, 2차 가해를 많이 당하셨잖아요. 다른 성폭력 관련 사건들을 보면 대개 미투를 폭로하고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오히려 많아요. 제대로 상대방 가해자들은 처벌자들을 닮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2차 가해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도 그렇고 다른 피해자들도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2차 가해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굉장히 각오를 많이 하고 나왔지만 쏟아지는 2차 가해들 때문에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2차 가해가 특히 법무부 검찰 조사단에서 주도적으로 2차 가해를 가했고요. 그래서 그런 2차 가해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개인적인 어떤 의미보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피해자가 앞으로 나서지 못하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찰에 수해 2차 가해를 처벌해달라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민단체에서 고발하는 것을 알고 있어서 지금이라도 2차 가해에 대해서 고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충실히 또 엄격히 수사를 해서 2차 가해를 좀 경지하는 그런 대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5.18 당시 계엄근에 의한 여성들 성폭행 사건 최근에 잡하셨을 텐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소위가 드셨는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폭로하신 분께서 저를 언급하시면서 폭로를 하셔서 저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로 인해서 용기를 내셨다고 한다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5.18 때도 그렇고 많은 역사적인 순간에서 여성들이 성적인 피해를 본 시절이 긴 세월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이라도 바뀔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